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미래저미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이 많이 힘드셨죠.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특별한 현상 체결 쪽에서 좀 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매수 체결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어떠한 일부 반등에 대한 예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저점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슬슬 순매수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다시 10월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 3772 신대가 문자를 통해서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채널을 추가하면 강의 자료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민들 하다가 항상 어떤 징조, 징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징조, 징후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징조랑 징후를 통해서 놓치지 않으려면 과거를 봐야겠죠. 역사적 주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강의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때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지금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사. 사실 우리가 역사적 주가, 인문학이죠. 우리가 크게 어떤 학문에 대해서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학적 소양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항상 우리 사람의 본성, 혹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어떠한 로직을 배울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주식이랑 너무 관련이 있어서 역사 얘기를 좀 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인한, 기술한 책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정치 중심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승자의 자서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또 우리 중심적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승자, 건립한 사람 혹은 이긴 사람 위주로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우리 항상 배우게 되면 왕이 계승에 대해서 반대편 쪽은 우승한, 우승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왕을 계승한, 혹은 왕을 차지한 쪽과 반대편은 거의 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죠.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어떻든 그 부분 다음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참 대한민국 교과서가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어있고 크게 들어있다는데 목차를 잘 보면 그 안에 흐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넘어갔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정치의 평가는 뭘로 매긴다는 거예요? 경제로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응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라 때는 진흥왕이 있고 진흥을 했기 때문에 진흥왕이겠죠. 땅을 넓히하면서 불을 축적하면 뭐예요? 광개토대왕처럼. 제가 오늘 주식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광대하게 멀리 나가냐? 주식도 결국은 우리 삶의 흐름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게 경제예요. 경제를 자본주의의 꽃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역사적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경제가 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부족사회냐, 계급사회냐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결국은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잘 다스리면 기틀을 마련하면 먹고 살고를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반을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문화의 꽃을 키운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하려면 오히려 문화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 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물론 쪽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유물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를 역으로 추론하면 못 살았던 사람, 반대였던 사람의 이야기들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얘기만 가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 이거가 우리가 일단은 선사시대부터 고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임시정보, 대한민국까지 늘 반복됐어요. 기틀이 항상 똑같아요. 우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상황에 있으면 그게 극대화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항상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소설을 보게 되면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흥이 있으면 쇠가 있고 다시 또 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흥이 올 거라는 것이 안 느껴져. 힘들 때는 그 쇠퇴하는 것만 보여요. 코로나 때는 쇠퇴범 보이지 누가 좋다 그러면 에이, 저 낙관론자 같은 사람들. 또 흥일 때는 쇠를 얘기하면 에이, 저 비관론자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과거에 미네르바가 나왔을 때 미네르바는 전체적인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역사적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사람이,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흥이 있으면 쇠가 있고 쇠가 있으면 흥이 있습니다. 그게 주식이고 그게 역사예요. 제가 1500포인트 때 흥이 올 거라고 했더니 아, 저 이런 코로나 때 왜 흥 얘기가 나오냐. 즉, 부흥에 대한 얘기를 나오니까 안 하다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2900 좀 일찍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건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었죠. 그런데 제가 2900부터 3300 올라갈 때까지 계속 쇠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포인트부터 저는 다시 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되니까. 이거는 국민학교 교과서 책에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흥에 대한 조짐을 보자고요. 흥에 대한 조짐을. 그게 오늘의 역사적 주가의 키포인트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흥이 일어났느냐. 오늘은 사실 서론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은 뭡니까? 국가가 제일 쉽게 망하는 건 민심이에요. 민심.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국가의 가장 기반과 흐름은 물론 왕권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에 밀란이 일어납니다. 항상. 국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는. 왜? 민심의 가장 기본은 정의학의 몸민심사에도 적혀있지만 늘 얘기죠. 가장 훌륭한 왕은 정치를 잘하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성을 굶주리지 않게 하는 왕이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이 민심은 배고픔에서 와요. 그럼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까라는 해결해 줄 거야라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 희망이 극대화되면 그 사람이 또다시 왕이 되고 그게 또 유지가 되고 그러다 또 이 희망이 무너지면 민심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말단까지 온 게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게 백성이 다시 우리 국민들이 다시 굶주리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굶주림이 이후에 두 번째 굶주림이죠. 희망을 받다가 다시 굶주려졌죠. 그러면서 지금 주식을 보게 된 반대매매부터 시작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다시 큰 위기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변화의 시점이다. 그거가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에는요. 결국은 큰 위기가 와야 되는데 지금 그 큰 위기가 뭡니까? 신용이에요. 개인들이 국민들이 힘들다라고 외칩니다. 왜? 신용이 터지게 되면 신용이 터진다라는 건 신용이 갚아야 될 담보비율이 오면 갚아야 되면서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이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변화가 되고 변화를 통해서 위기를 봉착합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의 주식시장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반대매매가 점차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얇아져요. 지금 마이너스 5% 나올 때 단순히 증시의 리스크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주식들이 매도가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밀란이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주식을 장악할 수 있는 로직들 그때는 공매도 금지령 이런 것처럼요. 근데 이제 반대매매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왜 그런 긍정적인 기조를 보이냐 신용 비율이 최악의 상황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신용 비율이 여기서 덧봐줘봤자 1조 정도 그리고 작은 종목들 조금씩 신흥 세력이라고 그러죠. 작은 종목들이 조금씩 꽃이 피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시장이 바뀔 때는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자면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진골이라든지 성골 기존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작은 종목들이 흠집임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작은 종목들이 상가 가는 모습들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틀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장이 다 불안정하다면 조그만한 종목들이라도 당연히 하락적 기조로 가겠죠. 그런데 조금 새로운 어떤 종목들의 주인공 탐생 탄생 영웅 발견 이런 식의 패턴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드디어 특이 현상이 발생했구나. 제가 9월 초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참 좋은데 9월 말에 드디어 이야기를 먼저 한 번 정도는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패턴과 비슷하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리스크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국면이 됐다. 라고 보여주면 왜? 작은 종목들이 마이너스 80% 큰 종목들이 마이너스 40에서 50%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죠. 더 뭘 고민하고 더 뭘 생각합니까? 자 그럼 다섯 가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라는 것을 주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주식은 주식의 주기는 예전에 10년 주기였어요. 지금도 10년 주기는 나오죠. 10년 위기설이죠. 이거는 10년마다 한 번씩 위기가 온다. 지금 12년마다 한 번씩 위기가 오지만 근데 이건 위기설인 거고 사이클설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가는 주식은 약 5년 정도면 됩니다. 그게 이제 원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되죠. 왜 5년이니까 궁금하시잖아요. 자 이런 자료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뭐 샵 3.7이나 신대가 문자전송 정옥은 밑에 QR코드 딱 클릭하시면 추가 스캔 가능하십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페이지 추가하실 수 있다. 채널 추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왜 5년이냐 이것도 5년도 알아야 돼.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민을 조금만 해보면 다 답이 있어요. 자 왜 5년 사이클일까요? 자 주식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 상장된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임기가 재선임을 할지 선임을 할지 기본적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거나 회사가 매각을 통해서 다시 인수를 할 때 3년 주기예요. 3년 주기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면 1년을 빼면 자 이제 여기서 준비하는 데 1년 끝나는 데 1년 이 사이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그 이사 임기 물론 이사가 연임을 하고 계속 연임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이클의 임기는 5년이다라는 거예요. 5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조그마한 회사 는 5년에 하나의 구조변화가 다 있습니다. 정말 정말 이 회사가 정말 가망이 없으면 이 사진을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임원들을 넣든지 이게 5년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임을 하면 그러니까 재신임을 하면 5년이 더 가죠. 근데 일반적으로 두 사이클까지 도는 거는 좋은 종목들일 때 10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은 종목들은 5년 안에 변화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요. 큰 종목들은 10년 안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5년의 주가를 보면 대충 이 회사의 역사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럼 5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토요일을 뺍니다. 1년 240일 2년 480일 3년 720일 4년 960일 5년 120일 5년 120일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n분의 1 차트를 활용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기간에 대한 평균값 이건 이동 평균입니다. 무빙 에버리지에 대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n분의 1 차트에 대한 활용법을 확인하는데 0% 25% 50% 75% 100%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자 여기서 n분의 1 차트 중에 주가가 이 정도 25% 부분까지 오면 대부분 시장의 조정은 마무리됨을 의미합니다. 단 성장 모멘텍이 있을 때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 3월부터 올라가서 상승했던 부분에서 작은 종목들이 70에서 80% 하락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뭐예요? 조정의 끝단락에 와있다. 자 그러면서 주봉의 지지저항 포인트를 잡고요. 자 그 다음 120일은 5년의 평균값에서 이런 어떤 저점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제는 가격적인 멜트가 발생을 했고 일반적으로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는 자리다는 거죠. 단 단 실적 혹은 상승 모멘텀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기업은 그 기업은 끝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지금 항상 안 될 때는 더 안 되게 보고 잘 될 때는 더 잘 되게 봐. 예전에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외쳤던 분들이 다 없어지셨잖아요. 10만 전자 간다 15만 전자 간다 지금은 또 어때요? 삼성전자는 끝이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 상속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쉽게 올라가진 못하죠. 그래도 삼성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확장될 거냐 축소될 거냐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1년 사이클이 아니라 5년 10년 사이클에서 반도체 시장은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시장 성장하겠죠. 자율주행도 있고 2차 전체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그거 다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그 반도체 시장이 결국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있어요. 반도체 중에서도 어디가 돈이 많이 남고 어디가 메리트 있나? 첫 번째는 팸리스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리고는 검사입니다. 패키징은 빼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 할게요. 팸리스는 뭐냐면 설계하는 회사예요. 설계하는 회사의 장점은 재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재고 리스크예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재고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팸리스는 재고에 대한 걱정이 없죠. 자기가 설계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게 팸리스잖아요. Don't worry. 그런데 거기에 검사 장비를 만든 업체는 또 왜 중요하냐. 반도체 상식적 선언 안에서 보면 검사 장비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검사 장비는 뭐가 고민이지? 그렇죠. 검사 장비는요. 늘 반도체는 오류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장난감이야. 고장나면 끝이지. 고장나면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띄지. 고장날 것도 없지만 이 반도체 하나하나는 고장이 나면 하나의 결함이 모든 걸 없애버려요. 모든 걸 다 오류로 만들어요. 지금 당시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하나도 반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검사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소켓 등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계속해서 불량률이 나오고 불량품이 나온다면 회사 이미지에 직격탑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검사 장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DI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특히 관련돼서 소모성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제 주가를 볼게요.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니까 처음과 끝 팸릴스와 검사 장비를 봐주시고요. 검사 장비에서도 소모성 검사 장비를 보셔라 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역사적 흐름은 1800원에서 1750원까지 갑니다. 자 5배 갔죠. 그죠? 5배 정도 갔어요. 자 주가가 5배 가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은 2배 선상까지 옵니다. 근데 이 부근은 이 부근 특수 상황이잖아요. 무슨 특수 상황?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반대 매매가 쏟아진 상황.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은 원래 가고에도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종목 자체는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원점으로 거의 다 돌아오고 25% 조정까지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근은 오히려 뭐예요? 지금 최악의 부근의 상황이죠. 최악의 부근의 상황.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죠. 증시가 증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밑줄까지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증시가. 그러면 우리는 위기를 두 번 맞는 건데 IMF 때도 그랬고 리몬브루스 때도 1차 타격 이후에는 이 저점에 2차 타격까지 주는 경우는 크지 않았어요. 종목이 뭐냐면 지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종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좋고 펀더멘탈이 좋으면 이제는 기회의 순간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이다 이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고 과하지 않고 오히려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가치로 들어와 있다. 그런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S24도 볼게요. S24도 꾸준한 실적을 냅니다. 꾸준한 실적을 내는데 지금 2천원에서 2만 4백 원이니까 10배가 갔어요. 이 종목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고 원래 이 종목은 한 4천원 때 있었던 종목이죠. 4, 5천원 때 있었던 종목 4천원 때 있었던 종목이네요. 그러다 코로나 이후에 50% 이상 하락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악성매물 상하질하지면서 10배 이상 가고 지금 내려왔죠. 내려와서 지금은 이 정도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코로나 터지거나 회귀했던 실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회귀했던 자리 부분까지 왔잖아요. 지금 주식 위치대 다 이쪽이 이런 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어떠한 상승 흐름에 대한 기조가 아니라 원점으로 들어와 있는 기조가 된 거죠.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펀더멘탈이 살아있어야 된다. 실적 지금 100억 이상 예를 들면 그 다음에 MS 서비스 사업은 어차피 퍼스트 코로나 이후에 두 개를 받을 거고 온라인도 유통 사업은 지금 시장에서 S24 거의 많은 부분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걱정할 부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파동들이나 패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지금은 입장이더라. 세 번째 볼까요? 디바이스 EN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은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디스플레이가 물론 해외의 어떤 디스플레이 시장도 크지만 결국 모든 걸 구현하는 거는 제3의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거나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뭘로 구현하는 거예요? 다 디스플레이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렌즈 이런 화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 이거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반도체가 디스플레이 제조장비고 LED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고객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메타버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 세상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구현시켜줄 거는 뭐예요? 디스플레이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도 디스플레이 맞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자 5천원에서 6만원 가까이 그러니까 이것도 10배 간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디바이스 ENG 10배 가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요. 원점으로 2만원 그러니까 원래 이 종목은 한 만원대 있었던 종목이죠. 만원에서 14천원대 15천원대 있었던 종목이죠. 이렇게 15천원대 있었던 종목인데 왔어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주식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세계경제가 최악 아닙니까? 러시아 사태도 있고 등등등으로 임해서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영업이기의 관점에서 갈 수도 있지만 매출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의 관점에서의 계산으로 봤을 경우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와 이게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죠. 그러면 매출 수치도 똑같은 수량을 팔 수만 있다면 올라가겠죠. 지금 물가는 굉장한 물가니까. 주시장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시장과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물가랑 비교를 해야죠. 예전에 새우과자가 100원이었으면 지금 1000원이 됐다. 10배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주식이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 100원이었다가 1000원이 된 거랑 똑같은 100원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런 분도 계세요. 내가 삼성전자가 2만 원에 받다가 이게 300만 원까지 갔는데 그럼 난 150배를 먹겠지. 근데 그 삼성전자가 2만 원일 때 현재 새우과자가 얼마였고 그 새우과자에서 그 새우과자까지 얼마일까. 그래서 예를 들면 빅맥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맥도날드를 나라별로 구분하는 지수도 있고 우리 과거와 현재의 어떠한 비교점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고서 상승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럼 두 가지 질문이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냐. 첫 번째는 실적. 작년보다 실적이 유지가 되거나 떨어졌어. 약간. 그럼 물가. 이 물가를 통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것들은 지금 물가 수혜주가 되는 거죠. 환율 수혜주도 될 수 있고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아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절대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점을 찍고 수치로 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을 봐야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라든지 신대가 문자 전송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런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움메디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는데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척하비를 세웠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런데 역사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이거가 다른 나라는 근데 그냥 예를 들면 K나라라고 할게요. K나라 그렇지만 이응나라라고 할게요. 이응나라 이응나라는 예전에 5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군사적 우위가 있고 전체적으로 앞서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과거에와 달리 만약에 예를 들면 300명을 모았어요. 동그라미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200명을 모았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두 배를 올려놨으니 많이 성장했으니까 군사력이 확보가 되어 있고 훨씬 더 많은 과거에 비해서 갖고 있는데 이 나라는 6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 300의 나라가 왔으니 우리나라가 잘 방비되어 있더라도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떠한 과거의 흐름만 보고 상대적 비교를 하지 않아 버리니 도퇴해버린 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 물가를 봐야죠. 즉 경제 위기가 나쁘다고 했을 때 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 지표도 사실 가격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저번보다 나쁘지다라는 건 조금 안 맞아요. 그래도 만약에 저번에 2100, 2200 했으면 환율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10% 더 올려서 2300에서 400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돼요. 실적이 만약에 동등한 입장이라면 혹은 실적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반영률은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1800, 1700, 1600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이기가 와서 10만 양병설을 해가지고 10만 군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과거에 우린 이만큼만 있어도 잘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항상 우리가 그냥 위기라고 직감하는 것 위기 속에서도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움메디칼 소모성 의료용기 소모성 제품이 참 좋아해요. 옛날에 화장품 주가가 잘 갔던 이유가 뭐냐면 화장품은 한 달에 한 번이면 다 쓸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두 달에 쓰시는 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 없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화장품의 단점은 뭐예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다 누구나가 아니라 일정 조건만 갖추면 진입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움메디카 같은 경우는 조금 의료용 의료용 기기나 의료용 제품들은 그래도 좀 더 진입장벽이 높겠죠. 소모성 의료기 및 제 이름 판매 회사인데 이 종목도 주가가 일반적으로 보면 5배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5에서 10배 정도가 저점을 찍고 일반적으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주식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만 원이었다가 3천 원까지 빠졌죠. 그러면 70% 빠진 거예요. 다 빠진 거죠. 왜? 과거에 3천 원 정도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이게. 과거에 3천 원 정도 있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N분의 1을 하게 되면 거의 25% 이상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을 했구나. 왜? 매출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물론 영업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은 과거의 순간까지 왔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지금은 기회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언제나 잘 생각하고 잘 고민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더 볼까요? 좀 더 한번 볼게요. 종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건설 기계 장비에 적용되는 유압 실린더 제조업의 판매 디와이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건설 기계 장비에 적용되는 유압 실린더 제조업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5천원까지 2만원까지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주가 상승이 4천원에서 2만원까지 5배죠. 비슷하죠. 흐름 자체가 참 주식이 짜놓은 것 같죠. 제가 뭐 이걸 5배짜리만 골라서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락시키고 5배가 기본 구조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원점까지 온 거예요. 원점까지 이렇게 온 거죠. 제가 그림이 색깔이 이상하니까 딱 쥐어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다시 원점. 다시 원점. 과거의 원점. 25% 부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면 더 이상 거품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식은 다 간대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막 모여 모였다가 다 간대가 아니었네? 질질질질질 흘른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내려왔으니 반발 매스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5% 부분이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동평균선 얘기는 안 되죠. 이동평균선 이렇게 다 모여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동평균선 아까 전에 모든 차트들이 다 밑에 있다는 거는 벌써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업 메디칼도 이동평균선 밑에 있죠. 디바이스 ENG도 이동평균선 밑에 있죠. 지금 다 과매도권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같이 움직일 텐데 단기적으로 확 밀어버리니까 종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과매도권이니까 지금부터는 얼마나 잘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이겠지. 잘 팔 건가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자 50% 중간까지는 가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회사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확정되는 자리다. 제가 볼 때는.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구조가 나올 거예요. 25에서 50% 횡보하는 섹터의 그림 혹은 여기서 조금 더 나누면 17.5에서 50 사이에 횡보하는 이런 스타일들의 구조들의 종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이게 언제 때 그랬냐면 IMF 때 그랬고요. 리몬 브로드사 때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역사적 주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복된 행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딱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주변에 어느 누구도 지수를 딱 여기가 최바닥이야 최고점이야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 즈음이야 한 것 같아요. 그 즈음이야 그 즈음이야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공부를 하시라는 그거예요. 얼만큼 더 확률을 높이느냐 싸움이지 100%를 맞출 수 있느냐 싸움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라도 하루라도 지수의 0.01%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하루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냥 찍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셔서 그 확률을 줄이는 것을 하는 것이 주식공부다. 확률을 늘리는 거죠. 더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항상 공부하시는 부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채널 추가를 하시는 방법이 있죠. 샤슴치지지지나 신대가 문자 전송을 통해서 채널 추가가 가능하시다.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면 이 부근 안에서 이렇게 파동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는 주식적 메리트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미투자 한번 볼게요. 이건 가끔 이런 거 1200일 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없어요. 1200일 선이 왜 그럴까요? 5년 선인데 그 이유는 1년에서 5년간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 거죠. 그리고 2년까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상장하고 나서 1년, 2년 다 밑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역배열이라는 거거든요. 하락 추세. 역배열이라는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평균 단가보다 밑에 있네요가 역배열이에요. 평균 단가보다 밑에 있네요가. 시총이 지금 2천억 언덕까지 떨어졌는데 회사는 좋은데 시총이 2천억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은 또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좀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역배열에서는 싸게 사는 거고 정배열에서는 빠르게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빠르게 매매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MK전자 볼게요. 이거부터 좀 깊게 볼게요. 2만 7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든 입형이 다 밑으로 깔렸어요. 1200석까지 5개가 다 밑으로 깔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격적으로는 지지대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상승 추세에 대한 로직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2만 8천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680원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과거의 행보로 보더라도 과거의 지금 6,500원짜리였으면 그 근처까지 와 있는 거예요. 25% 부분까지도 와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5배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일반적으로 조정을 얼마나 받냐면 제가 왜 이 수치를 얘기하냐. 재밌는 값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1에서 5로 가면 지금 5배죠. 일반적으로 다 5배씩 상승했잖아요. 10배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10배는 특이 케이스고 그러면 5에서 1로 가려면 얼마일까요? 얼마가 빠지면 돼요? 자, 5 곱하기 5분의 1이면 1이죠. 그러면 5분의 4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이 그러니까 그러면 5분의 4가 빠졌다는 거는 몇 프로 조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의 1 75% 조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 종목들 보세요. 다시 1로 거의 다 회개했어요. 5배 간 종목이 다시 바닥에 75 그러니까 70에서 80%까지가 대부분의 개별주들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40에서 60%까지가 중대형 주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40에서 60%는 어떤 값이 나는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조금 오늘부터 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1에서 5로 갔다가 다시 5에서 1로 왔기 때문이에요. 숫자의 마법 같죠? 그다음에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큰 종목 많이 안 갖고 왔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요. 1에서 3이 갔잖아요. 그럼 다시 3에서 1로 가는 데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간단하죠?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럼 1이 되니까 몇이 빠져나간 거예요? 3분의 2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조정은 60% 정도예요. 40에서 그러니까 3배 올라간 것이 다시 1이 됐다라는 거는 그냥 60%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60% 조정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왔습니다. 혹은 40%에서 60% 조정이 왔다라는 게 삼성전자가 10만 원에서 지금 6만 전자 깨졌고 5만 전자 깨졌고 4만 전자 바라보잖아요. 자 5만 전자까지만 됐어도 50% 조정 삼성전자가 거의 50% 조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 바운드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지금 60% 조정이면 4만 원대인데 4만 얼마 얼마 러시아가 맥시멈일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리 많이 빠져도 최악의 상황에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러시아가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한다. 그건 지수는 모르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벌어질 가능성이 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네이버를 볼까요? 네이버를 보면 좀 더 크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네이버가 46만 원 가까이 6만 원인데 이 주식이 2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45만 원인데 뭐 20만 원까지 빠졌다고 해도 되고요. 야 그럼 25만 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벌써 50% 이상의 하락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60% 하락까지도 이루어졌죠. 60%까지 네이버가 조정을 받았다면 큰 종목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에서 40에서 깊게는 60 사이 65에서 70까지 66까지 가는데 40에서 60% 조정을 네이버가 받았습니다. 그럼 네이버도 이제 받을 만큼 받은 거예요. 물론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얼마나 받겠습니까? 한 10%? 5%? 이 정도밖에 받은 구간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다. 왜? 과거로 다시 회귀됐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다른 종목이랑 거의 그래도 큰 종목 치고는 많이 올라갔던 게 다섯 배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좀 깊은 건데 조정 구간 안에 거의 다 이것도 들어왔더라. 이게 15만 원 이탈은 정말 힘들어 보이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얼마 자리에서 만들어내는지를 고민하는 단계지 지금은 얼마나 더 빠질까를 고민하는 단계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실례로 실례로 코스피가 3300에서 약 21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하락을 한 거죠? 1200을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이죠. 그러면 약 지금 조정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40% 조정을 받은 거죠.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40에서 60%면 큰 종목의 조정은 끝났다. 그러면 여기다 1.5로 곱하면 40에 1.5 부근이면 60% 조정이기 때문에 2100이면 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조정권 안에서 끝났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2100이면 2000이면 이 부분 안에서 이제는 진짜 대외적 변수가 아니면 진짜 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크게 메리트를 사실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제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지금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 역사의 데이터를 갖고 이 깊이라든지 높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점으로 9월 말 이기점으로 제 생각입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뭐 근데 제가 어떤 한 누군가도 이야기를 해줄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생각에 대한 확장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자리 정도 2100 정도 자리면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지금 계산값들을 말씀드리면서 역사적 주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시장에 대해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드렸지 잡힙니다. 혹은 잡힐 수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부터는 물론 환율이라는 것이 1500원이 넘어가면 이건 모르겠습니다. 1500원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요즘은 상식을 벗어나요.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무궁무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코스닥도요. 참 신기하게 코스닥이 1062였거든요. 1062에서 661 660 1060에서 660이니까 약 400 조정을 받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생각보다 견조했어요. 코스닥이 원래는 더 빠져서 한 50% 빠져도 될 수 있었는데 저저점은 깼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코스닥도 40% 조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50% 조정까지 사실 열려있긴 한데 그래봤자 뭐 큰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락은 멈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다. 이게 지금 2200이라면 그리고 지금 2800이라면 8900 800이라면 이 박스 안에서 주식이 굉장히 지루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폭이 우리나라의 원래 과거의 별명은 뭐였냐 박스피입니다. 박스피 자 20% 224니까 30% 23은 6이니까 약 20에서 30% 사이에 박스피가 성능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라는 이 구조 안에서 박스피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도 섹터들의 종목들이 크게 가지는 못한다. 즉 신흥주들이 간다는 거예요. 신흥주들이 저는 이것이 지금의 가장 큰 핵심 사안이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역사적 주가라는 것은 역사적 주가라는 것은 크게 1에서 5년 정도의 주가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 폭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0% 25% 50% 75% 100% 구분한다. 세 번째는 그 구간값에서 이 5년 평균치 무빙에버린보다 밑에 있으면 오히려 회사가 좋으면 기회라고 보고 또 또 0에서 25% 50% 75% 100% 100% 25% 구간까지 왔으면 대부분 강력한 기회 파동이라고 본다. 네 번째 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도 파동에 대한 기회는 분명히 올 수가 있다. 다섯 번째 그런데 50% 혹은 75% 구간에서는 일부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시장 분명히 많이 어렵습니다.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어떠한 산업이 어렵고 어떤 산업이 쉬울지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시점이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과세 혹은 그쪽 혜택이죠. 혜택이다 보니까 영으로 과세적 역할이 맞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주시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시장은요 꿈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IMF 때는요 분명한 거는 IFRS라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를 갖고 옵니다. 예전에는 단독재무제표였다면 연결재무제표를 함으로써 갖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을 다 평가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러면서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리본브로스 사태 때는 IB입니다. 즉 투자은행의 위험성 연급이 되면서 정크폰드라든지 해스펀딩 이런 쪽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리본브로스 사태 때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고 안정화 그러니까 정확한 안정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전 이번 시장은요 다시 예전에 불었던 바람이 다시 불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은 새로운 시장이 아닌 이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UAM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그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셔라. 그리고 공부하시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신대가 문자 전송하게 되면 채널 추가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투자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지금은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시장 여러분들의 주식수익 모두 다 응원하고요. 언제나 10월은 밝은미씨 함께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추 confirmed 저는